유산균의 천적은? 유산균의 적정 섭취량은?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산균 업체들의 못 믿어온 숫자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텍스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유산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크게 5가지 테마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첫 번째, 생균 그리고 사균. 제품명에 생유산균이라고 쓰는 제품들 있죠? 제품명에는 쓰지 않지만 인터넷 상세 페이지에 생유산균 사용했다고 광고하는 제품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지는 유산균 제품은 꼭 생유산균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유산균은 모두 동결건조를 통해 동면시킨 생유산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생유산균이에요 하는 광고 문구 보시면 아 예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럼 사균 제품은 우리나라에 없느냐?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의약품 유산균이 사균 제품입니다. 항생제 처방받을 때 같이 처방받는 유산균 있죠? 그게 사균 제품이에요. 사균이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외국에는요. 사균 제품도 많고요. 우리나라 식약초도 건강기능식품의 사균 사용을 허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두 번째 유산균의 의식주 유산균도 사람처럼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장까지 잘 살아가라고 유산균에 코팅을 합니다. 갑옷을 입히는 것인데요. 유산균 제품들 보시면 제품마다 특허 받은 기술로 만든 유산균이라면서 자기들의 특허 갑옷이 더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갑옷의 종류 즉 특허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땐 도찐개찐이에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말하는 특허 정보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중코팅, 사중코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요. 두 겹 코팅, 네 겹 코팅이 아닙니다. 두 가지 보호제를 사용해서 코팅했다. 네 가지 보호제를 사용해서 코팅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중코팅이 이중코팅보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겹겹이 그려놓은 이미지는 뭐냐?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인 것이죠. 다음은 식. 요즘 많이 드시죠?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올리고당. 유산균들은 올리고당 같은 단당류를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리고당 안 먹으면 유산균은 굶어 죽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영양소만으로도 유산균은 살 수 있습니다. 올리고당을 좋아하는 것이지 올리고당만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즉 굳이 프리바이오틱스를 사 먹을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주입니다. 집이죠? 유산균도 장 속에서 잘 살려면 집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집의 역할을 하는데요. 치커리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유산균 제품에 치커리가 들어있으면 뭐야 왜 넣은 거야 하지 마시고 치커리가 유산균의 집 역할을 하는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세 번째 유산균의 적에 대해서입니다. 유산균의 적은 당연히 유해균이겠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유산균도 유산균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유산균이 우리 장 속에 엄청나게 많아지면 세력을 형성해서 장 속을 장악하려 하는데요. 유산균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정 균주를 너무 많이 너무 오랫동안 섭취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산균의 가장 무서운 적은 높은 온도와 습기예요. 사람도 고온에서는 힘들죠. 마찬가지로 유산균도 고온에서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습기는 유산균의 그야말로 천적인데요. 유산균 제품을 냉장고에서 보관하신 분들 많으시죠? 냉장고에 습기가 엄청난데 말이죠. 이 내용은 3부 보관 방법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네 번째 성인용과 아이용 성인용과 아이용보다는 일반용과 아이용이란 말이 더 맞겠죠. 아이들용 유산균 제품을 따로 구매하시는데요. 사실 일반용이나 아이용이나 균종이나 균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만들거나 식품 첨가물을 덜 넣은 것을 아이들용으로 판매하는데요. 아이가 일반용 유산균도 잘 먹는다면 굳이 아이용을 따로 찾아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즘은 한 살 두 살 세 살 이런 애기들한테도 유산균 많이 먹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특정 질병이 있거나 아이가 대변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애기들은 음식을 통해서 혹은 주변에 이것저것 만지고 입에 넣고 빨면서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유익균 유해균을 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특정 유산균을 막 먹이면 유산균을 평생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어린이용 유산균 보면 하루 보장균 수가 무려 천억 마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 라고 생각합니다. 유산균에 의존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계속 그 회사 제품만 먹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서 유산균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의사나 약사분이 한번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판매 목적으로 방송하시는 의사나 약사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유산균 상식 마지막 다섯 번째 유산균의 적정 섭취량과 내성 찾아보시면 유산균의 적정 섭취량이 얼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글쎄요. 유산균에서 적정 섭취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산균 제품이 아닌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원들을 만나봐도요. 적정 섭취량은 따로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에서는 유산균의 1일 섭취량이 하루 1억에서 100억 마리로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일부 업체들의 못 믿어온 숫자 마케팅 편에서 하루 10억 마리를 보장하기 위해 60억에서 1000억 마리를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만큼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상의 1일 섭취량이 무의미합니다. 다음은 내성. 유산균도 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속 드시진 마시고요. 가끔 1, 2주씩 혹은 한 달 정도 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규격상의 유산균 상식 어떠셨는지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